Q.의 스토리 아직도 DM에는 혁피형 다음 쇼미 때에는 보게 되겠죠 프로듀서로 나와 애들 목걸이 좀 매겨줘 Somebody say TV 는 나우니 너네 막초 평생 그렇게 살거래 그 정도 했음 때려쳐 그때 그 말 안 들은 나에게 박스 보내 이제 문신은 악소리라 그래서 그날은 학스고데 태도에 있어라 13B 랩 할 땐 가스고 왜 내 태도가 엮여오면 저리 아스도해 아스도해 악 내 주머니 사정 걱정해 주는 귀연놈들 반사이 같은 촛가는 소리하는 평론글 2분 전에 만든 아이디끼리 왈가 왈부극을 보고 있자니 수준을 알만하군 프리스타일 랩 꼭대기 무대 위에 도깨비 나서 증명하려는 애들에겐 이게 도움되길 무게 걸진 않았지만 나 같고 왼쪽 손을 반주와 2011년 산정규 네가 말하는 내가 망해하는 이유가 안 돼 아직 납득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게 매년에 단독 공연에 매진을 가는 게 이제 진리법도 외워라 여전히 난 답을 태워 외워라 여전히 난 답을 태워